지금 전화할게 악씨도 팔, 팔 수 있나? 악씨한테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기다려봐 악씨 전화 좀 해볼게 악씨 자고있어 안받아 자고있어 악씨 하고있어 안받아 아 일단 미뿜이의 아이디가 김미뿜이에요 김미뿜 롤맨님 아이디가 뭐야? 롤맨님 닉네임 뭐에요? 롤맨님 닉네임 뿜지딱 뿜지딱 신나는 노래 이제 실버2 미뿜이 해장님은 이거 친추하면 돼 시비야시 이거 이거 친추해 형님 이거 친추하라고요 저거 쟤가 왜요? 헤이 시바 새끼야 어? 강태 시끼가 어? 빨리 빨리 친추 안해? 어? 빨리 친추해 인마 롤맨님 아이디 뭐해요? 롤맨님 아이디가 뭐해요? 롤맨님 롤맨님 아 아 아 아 방송중이라 전화 안 받았구나 금똥은똥이라고 아이디가? 그럼 김미뿜하고 금똥은똥 친추면 되겠네? 사고보니까 별로라고? 아 그래? 금똥은똥은 뭐야? 니네임이 좀.. 어 아 혹시.. 혹시라도 회장님이 자존심 부리면서 이렇게 만약에 친추를 안한다 그러면 내가 친추를 해줄게 걱정하지마 혜정님 대신 나 괜찮지? 매력아 잘 성사가 안되면 내가 친추를 해줄게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쟤가 남자라고 석현이 매력이? 석현이 매력.. 야 너 남자야? 야 너 디스코 들어와봐 잠깐만 야 너 디스코 들어와봐 너 여자인거 확인해 들어와 디스코 와봐 목소리 한번 들려줘봐 지금 누나 부르고 있지 너 어? 확인부터 해야될거 같아 회장님 지금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확인 좀 해야지 들어와봐 디스코 주소서 줬잖아 좀 이따 들어온다고? 빨리 지금 들어와 누나나 동생 이제 부르네 야 내가 5천원 줄게 마이크 좀 해줘 아 뭐하지? 루시안 재밌는데? 루시안 해야지 컴툭 켜야된다고? 아 빨리 들어와 그냥 목소리 한번만 딱 들려주면 돼 그냥 주연야님은 빨리 본방으로 오세요 롤맨님이 징크스 보여달라고 하셨다고? 아 그래? 아 천개 쏘고 징크스 추천하신거야? 아 재승이야 몰랐어 몰랐어 타워파리 할게요 나 근데 쟤 말투보니까 여자 맞는거 같은데? 아 그래? 응 13번 말했다고? 13번 말한걸 기억하는게 더 신기하다 그니까 치는거야? 오케이 징크스 해주세요 한번 아이디가 뭐라고? 잘 아 오케이 징크스 해주세요 두번째 오케이 두번째 엔터 오케이 징크스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오케이 네번째 네번째 오케이 징크스 해주세요 네번째 이렇게 기억하는거야? 주연야님 300개 감사합니다 주연야님은 누구? 중렬이야? 중렬이 팔린거야 드디어? 주연야님 중렬이? 중렬이야 중렬이? 중렬이 사는거야? 중렬이 사는거야? 중렬이 거기어? 오케이 나 중렬이한테 전화할게 지금 어 중렬아 뭐하냐? 나 지금 방송중이거든? 잠깐만 중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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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내 방송에서 너 팔았어 뭘 팔아 어떻게 팔아? 별풍선 300개 너랑 식사하는거 한번 팔았거든? 하하 아 그럼 뭐 누구 누구한테 팔아 아 누군지 나도 모르지 일단 팔긴 팔았어 일단 너 밥 먹어야 돼 그 사람이랑 아 진짜? 어 밥값은 누가 내? 밥값은 그분이 내시겠지 아 그러면 나야 뭐 좋지 그니까 어 내가 약속 잡으면 너 그냥 나와서 밥 먹어야 돼 알았지? 아 그래? 어 뭐 한 끼 때워야겠 거의 좋네 어 알았지 너 그 그 이후에도 300개로 언제든지 팔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명심해놔 알았지? 아니 씨X 하루에 세 개만 팔아라? 어 하루에 세 개? 아냐 하루에 한 개씩만 팔아 걱정하지 마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어 아이 그 계산하는 거는 나는 누가 할지 모르지 아 그것까지 나한테 모르지 나는 일단 자리만 만들어 계산은 누가 할지 모르죠 계산은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천두에 팔아라 알았지?